초구 바깥쪽으로 넣었습니다. 역시나 지금 사실 허경민 선수가 세 번째 타석까지 나오게 만든 건 우리 몬스터즈. 그리고 유희권. 정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팽팽한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이 두산에서도 진심으로 이기고자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깥쪽 밀어냅니다. 바깥쪽 밀어냅니다. 바깥쪽 밀어냅니다. 이러고 잡았어요. 바깥쪽 밀어냅니다. 이러고 잡았어요. 이러고 잡았어요. 잡았습니다. 이길 바랍니다. 악마의 유수, 곡들의 악마를 재판 세가들 이렇게니까. 국가대표 1호수, 국가대표 3호 세트하구를 아웃카운트로 바꿔놓습니다. 몬스터드는 강합니다. 몬스터드는 이런 팀입니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하위 점프, 하위 점프. 너무 재밌게 한다, 형. 너무 재밌게 해, 형. 재밌네.